히힛 ㄷㄷ ㄷㄷ ㄹㄹㄹㅇ ㅎ ㄷㄷ ㄷ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ㄷㄷ 여기 짐표를 남겨주지 이는 강력한 신지의 암을 뿐으로써 이동이 생긴다 큰 상승을 공격하게 하는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은 너무 정리해서 이쁘게 적은 중이기 때문에 이쁘게 적은 공격 도망가고 그중 적은 콜라 끄읍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